윤희씨 오늘도 정말 예쁩니다. 윤희씨도 왼쪽부터 천천히 가겠습니다. 저기 주황색 우리 티 우리 혼자 계신 분을 위해서 한번 저쪽 완전히 돌아서 부탁드립니다. 아니 왜 거기 있어요 왜 혼자 가운데 쪽으로 아직 뭐 호흡을 많이 맞춘 상태는 아닐 건데 그래도 되게 시해 보입니다. 하나 둘 셋 계속 보세요. 정홍윤씨가 아랑성은 다 잘 해주시네요. 기본적으로 대가족이 어우러지는 그런 이야기 가족 이야기고요. 그리고 서로 환경이나 가치관이 다른 커플들이 맺어지는 사랑 이야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작교 형제들에서 백자은 역할을 맡은 이위이고요. 자은이는 100% 까칠려의 솔직 담백한 그런 20대 소녀예요. 네 제가 이런 오작교 형제들의 드라마에 출연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또 너무 촬영하는 데는 기쁘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태희 오빠랑 같이 촬영을 하는 게 굉장히 조금 거친 게 많은데요. 사실 제가 운동을 했던 사람이라서 그렇죠. 그런 거친 것도 잘 소화할 수 있습니다. 아까 주원씨도 얘기했지만 주원씨하고 연기 호흡이 잘 맞나요? 네 너무너무 재밌고요. 그리고 주원오빠와 같이 촬영을 하는 게 굉장히 씬이 조금 지금은 까칠하게 서로 그런 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러면 또 딱 끝나면 또 같이 웃고 재밌었다고 하고 저희도 끝나면 문자 주고받고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재밌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. 파이팅!